하이하이 저희 요즘 여행돼 있는 사랑할까요? 이거? 이렇게 루세라핀 사크랑 아이엔티피 약간 Z세대가 쓰는 말 나도 배워야겠다 뭐 사바사지 어때? 사바사지 박박 짜짜 진짜? 진짜? 저도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아 그렇군 아 배웠는데 나 진짜 사진 찍었어 보여줄까? 제가 찍어준 것도 보여줘 그리고 저 찍었지 음 먼지가 찍어지는 거? 진짜 잘 찍어요 혜연언니 진짜 귀여운 사진 보여줄까요? 알죠 자 배는 이만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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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らい기 mentore 보내줘 號